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린애머입니다 오늘 할 게임은 바로 몰댐이라는 귀신과 숨바꼽질하는 게임 뱀파리와 저 이렇게 둘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뭐 어렵지 않아요 일단 하이드앤드시크 모드와 파워하운드가 있어 이게 이제 불이 꺼진 상태로 숨바꼽질하는 거고 이게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숨바꼽질하는 거고 일단 불이 꺼지지 않는 상태로 숨바꼽질할게요 맵을 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가지고 오 뭐야 카메라 이거 언제 사라지니? 이거 그냥 좀 기다리면 되니까 아 귀신과 숨바꼽질 응 일단은 2층에 가서 맵을 다 둘러봐야지만 게임이 시작이 돼 아 그럼 일단 1층에 숨을 곳을 좀 찾아봐도 되는 거네? 밖에 나가도 되는 거야? 네 일단 이 게임이 아직 업데이트를 덜해서는 모르겠지만 숨는 곳은 한 군데밖에 없어 이렇게 숨을 들켜? 어 굉장히 잘 아 굉장히 잘 숨는 곳이 한 곳밖에 없대 어 그렇다고 숨바꼽질의 게임의 의미가 좀 달라진 것 같은데 응 어 숨바.. 숨는 곳이 한 곳밖에 없는 게임을 제가 8500원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정확하게는 그 술래가 너가 숨는 걸 기다려주지 않아 아 바로 나와? 계속 쫓아와 아 니가 알아서 숨어야 돼 숨는 곳은 아닌데 숨는 곳은 이제 차차 알아가야지 내가 보기엔 여기야 아니야 열리지 않아 귀신이야? 귀신이야 넌 너무 극단적이야 저거 돼지다 저거 돼지 아 이게 돼지였어? 어 아 내가 동물들이 막 잘 못 맞추겠더라고 토끼 닮은 거야 토끼 닮은 돼지 나 이제 뒤쪽으로 여기도 한번 봐야지 그래그래 여기도 뭐 있나? 화장실인가? 으흠 요게 숨어? 아니야 아니야 아 제발 니가 톰과 제리의 제리도 아니고 까비 좀만 작았었어도 요게 안 열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는 건 귀신이 나올 때만 문이 열려 아까 쩔었네 자 끝으로 가자 끝으로 가.. 끝으로.. 끝으로 가자고 요게? 톰의 방이 문이 잠겼대 그래서 톰의 방에 문 열쇠를 먹어서 열쇠를 톰의 방 문을 열어야 돼 오케이 톰 톰아! 자 여기서부터 이제 튜토리얼이 시작돼 하이드 엔드 시크의 튜토리얼 이제 설마 여긴가요? 어.. 뭐.. 비슷해 10분 동안 너가 총 10번을 숨었다.. 즉.. 숨어야 돼 숨는 곳 하나밖에 없다며 어 계속 거기 있으면 되잖아 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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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야 여기만 들어가지고 귀신이 있을 때는 너가 불을 꺼야돼 이렇게? 어 갓겜인데? 그치 여기 미친 놈인데.. 오우 어 그러니까 불을 빨리 꺼야돼 불을 안 끈 게 잘못 있었어? 어 이렇게 불 끄고 들어가서 바로 불 꺼줘야돼 너가 아까 좀 늦었잖아 이렇게 어 이렇게 불 끄고 10분 동안 10번은 숨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여유롭지.. 제발 문 열지 마! 들어가 들어가! 니가 연거 아니야? 안 열었어. 아 그럼 나갈게 돼 이제. 니가 열었네. 해보세요. 나 W 한번도 안 누르는데? 아 프로그램이 열려? 응. 안 눌렀는데? 자 나처럼 이렇게 빠르게 하면 튜토리일도 안 뜬다구. 요렇게. 계속 해봐. 내가? 여기서부터 이제 귀신 나오는데? 10번에서 2번까지만 해봐. 감 좀 잡게. 오케이. 허바가 열리잖아! 여기는 원래 열려. 그렇지만 죽지 않아. 나 아까 죽었잖아. 그건 너가, 너가 연거잖아. 자 이제 이 맵에서 랜덤으로 술래가 등장해. 음. 자. 그 술래를 내가 유인해야돼. 내가 숨어야되거든. 헌팅 마냥? 어. 헌, 헌팅? 비, 비슷해. 나 헌팅해본적 없는데 어떡하지? 그럼 넌 실패할수도 있어. 굉장히 기분 나쁜 게임이네. 이거 잘 쳐잡아야돼. 야 왼쪽 왼쪽 왼쪽. 으아! 어! 어! 깜짝아. 치마 입었어. 여잔가 봐. 위는 벗었는데? 남자, 남잔가? 아니 입었어. 입었어. 이 친구가 앞을 못 봐. 아, 앞을 못 봐. 그래서 내가 손전등을 눈에 갖다 대줘야돼. 아, 갖다 대줘야돼. 이렇게. 아아아아아아. 그래야지만 봐. 좀 이게 좀 민감한 친구라서 그 다음에 다시 불을 꺼줘야돼. 이렇게. 그러니까 빛만 간신히 볼 수 있는 친구네. 어어, 앞을 잘 못 봐. 소리도 못 듣나봐. 소리만 들어. 그래서 소리만 듣고 이제 따라오는거야. 이렇게. 지금 또 따라오겠어? 나를 쫓아야돼? 또 이렇게 해야돼. 쫓아와야돼, 내가. 아아. 이걸 8500원이나 주고 사기 만든거야? 그니까 내가 내 아이디로 하라고 했잖아. 어허헣. 이메일아.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또 왜 움직이지? 조금 화났어, 내가 보게. 다시 눈에다 쏴줘야돼. 눈이 아플지도 모르잖아. 그게 목적이야. 아, 그게 목적이야? 내가 시력을 잃어야 이겨. 아아. 그래서 10번이란 시간이 있는거야. 어때, 재밌지? 시력을 1일터 동안 프레쉬로 눈을 비비는거구나. 어때, 8500원 괜찮지? 자, 해봐. 인성 갓게임이네. 오케이, 알았어. 이 게임 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까이 안가도 제 친구 시력이 안좋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눌러서. 그니까. 그럼 전 알았어요. 일단 그 친구, 눈이 안보이는 친구를 찾아야 되는거죠. 응. 이렇게 가다가 걔한테 모르고 쏴버리면 어떡해. 그럼 너 죽어. 걔 쫓아, 바로. 바로 튀면 되는거야? 어, 이거 달리기도 있네. 없는데? 잘 찾아봐. 화장실 같은 데도 있고. 구석진 곳에도 잘 찾아봐야돼. 그 C버튼 누르면 사진찍을 수 있거든? 응. 그럼 앞에가 자보여. 이렇게 순간적으로. 내 생각에는. 이쪽에 있을거같아. 뒤. 뒤 끝에, 뒤 끝에. 여기 왼쪽. 여기 안쪽에. 어, 없네. 어디갔지? 이런거를 빨리 찾아줘야되거든. 빨리 안찾으면? 빨리 안찾으면 이제 얘가. 시력을 회복해. 뭐라고? 그러니까. 시력이 안좋아지게끔. 빨리 눈을 조져야돼. 아, 조진대. 눈을 이렇게 건드려야돼. 오른쪽 마우스야. 오른쪽 마우스. 너무 가까이 가면 안되지! 불 꺼! 나 너무 잘한거 같아. 나이스 그거야. 이. 지겨운. 아니, 재미있는걸 7번이나 더해야돼? 어. 재밌지. 8500원 할만하지. 그럼 깬거야? 7번을 가면? 어, 그러면은 게임이 엔딩도 없이 끝나. 진짜? 어. 그 바로 메인메뉴창으로 가져. 신나지? 벌써부터 기대되지 않아? 이걸 8500원 주고 사기한거야? 응. 너 오늘 내가 발 아파서 부른거에 대한 원망. 아. 복수 이런거니? 아니야. 얼마나 재밌어. 자, 밑에 가봐봐봐. 자, 카메라 한 번씩 찍어보고. 이 안쪽에까지 구석에도 있을수도 있거든. 없네. 자, 구석을 잠깐만. 2층 봐보다, 2층. 여기다. 오케이. 너무 재밌어. 어떡해. 이거 7번까지 가면 점점 빨라지거든? 어.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마무시하게 무서울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조심해야 돼. 아주 조심해야 돼. 갓겜이기 때문에. 역시 갓겜이야. 속도가 빨라진다니. 응응. 7번까지는 되게 재미없겠네. 어. 그리고 내가 알기론 8500원이지만 아직 데모 버전보다 못 맞는 걸로 알아. 몇 가지 버전이 없거든. 어때 어때 신나? 그리고 정말 내가 무서운 이야기 해줄까? 너 이거 못 깨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돼. 난 너가 이거 깨는 걸 보고 싶어. 난 너가 이거 깨는 걸 보고 싶어. 현언님 어서 알아. 서둘러 서둘러. 어. 야 너는 근데 이런 거 되게 안 무서워한다. 나 이거 엄청 무서워했는데. 이거? 어. 나 그거 알아? 난 이 게임 3일동안 했어. 이거 무서워. 못 깨가지고. 이 게임을 3일동안 한다고? 야 너 시청자분들은 무슨 죄야? 어 이거 잘한다. 바로 들어가면 죽었을거야. 맞아. 여기 난. 이 게임을 3일이나 했어? 응. 나는 진짜 너가 부러워. 왜? 이런 게임을 3일이나 해주는데 봐준다는게. 이성윤님 어서와요. 여러분들. 여러분 봐봐요. 왼팔이 시청자분들 얼마나 착해요. 나 어제 지뢰찾기 같은 게임도 40분 했어. 나랑 완전 다르다고. 아 진짜? 나 지금 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나 왜 걸렸어? 너가 너무 앞에 있었어. 그 좁아 터진 곳에서 앞뒤가 얼마나 있다고. 약간이 있긴 한데. 그 사람 눈으로는 비교를 못해. 정말 재밌지 않았어? 자 다음. 깨줄게. 깨줘? 깨줘 깨줘. 보여줘. 알았어 알았어. 보여줘. 각겐 보여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들 엔딩도 없는거 한번 엔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건 엔딩있어. 저 엔딩이 있대요 여러분들. 참고로 약간. 잔인할 수도 있습니다. 잔인할 수도 있대. 잔인한 엔딩 좋습니다. 오케이. 유튜브라서 상관없을걸? 거실 쳤고. 자 여기 문 열고. 문 열고. 여기서 한번 나가줘야돼. 한번 나가줘야돼. 왜냐 빨간색 게이지가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으음. 으아악 깜짝아. 어. 이럴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이거 오른쪽 클릭하면 이거 못 움직여. 그 다음에 다시 나가는거야. 오오오오. 컨트롤. 컨트롤을 컨트롤을. 컨트롤을 의존해야지. 밖엔 나오지는 않나요? 어. 밖에까진 나오지 못해. 왜냐면 이게 같이. 시티코보리. 어헝. 어 여깄다 여깄다. 자. 이 친구가 금방 사라지기때문에 이렇게. 다시 나는 2층으로 올라가줘야돼. 오케이 2층으로. 2층 커먼 2층 커먼. 나왔다 나왔다. 이럴 때 어때요? 이러면 죽어. 사라질때까지 버티면 되는거 아니야? 그 전에 빨간색깔이 게이지가 부족할거야 널 믿어 널 믿어봐 아 들어온 놈아 제발 더럽긴하다 되게 껌해 그니까 제발 내가 보기에는 목욕을 한 3년은 안했어 아 제발 자 오 나이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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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할수 있어 각이야 봐봐 침착해야돼 사람안사람 오오오오오오오 자 갑시다 다시 아 김혜피님 어서와요 이게 딱 꺾일때 왼손으로 나오거든 아아 제발 제발제발 nurture 자막 자막 자 이렇게하면 이 게임의 컨텐츠는 다 즐긴거야 넌 풀 코스를 맛봤어 어땠서..어떻게 생각해 갓겜 8500원 야 흐흐흐흫 뭐해 지금 흐흐흫 미안해 캠키야 아 미안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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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하라고 알았어 알았어